3% 표지평가로 진행되던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가 확대되자 문제풀이 수업과 사교육 팽창 교육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1차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시험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날짜를 지정한 뒤 구경수 등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올해 초6, 중3, 고2가 평가 대상입니다.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3% 표지평가로 진행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자율평가로 전환했는데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일제교사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